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인, 딸과 함께 청년들과 달리기를 함께한 뒤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광장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후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일 예정됐던 2차 TV토론은 각 당의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년들과 함께 서울 노원구 중랑천 5km 거리를 달리며 주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마라톤을 완주한 경험이 있는 아내 김미경 교수와 딸 서리 씨도 함께였습니다 안 후보는 달리기를 자신의 대권 행보에 빗대 대선 완주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지지율 1위위를 다투는 두 정당 후보들보다 자신이 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대변해왔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오는 8일 대선 후보 4명은 2차 TV토론을 갖기로 하고 토론 시간과 형식 등을 논의했지만 오늘 첫 실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 토론이 성사되면 선관위가 주관하는 세 차례의 법정 토론과는 별도로 열리게 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기상캐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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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캐스터